티몬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여행사가 집단 분쟁 조정을 앞두고 있지만 분쟁 조정 성립에 대한 기대는 양쪽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모두가 티몬 위메프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30일 티몬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에 따른 구입대금 황금 요구에 관한 소비자 분쟁 조정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 개시가 결정되면 분쟁 조정이 시작되는데요. 여행업계에서는 분쟁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수긍할 만한 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소비자원도 마찬가지로 전망합니다. 특히 여행사는 이미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여행사 공동 대응을 맡고 있는 한국여행업협회는 5대 로펌 중 한 곳을 신규로 선임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변수인입니다.